자막 제작 이게 똑같지 말고 이게 튼 데면 좀 찐해야돼 응? 걸리면 돼 먼 übrigens 쪼꼬같아 그거만 확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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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마찬가지 이 라인이요 바지가 너무 좁으니까 옆광선 냉면 건조 손에서부터 연결해야지 좁으면 안되지 뭔 소리인지 알지 이거는 검에서 잘 안보여는데 화이트 광선 방향은 이쪽으로 했는데 이 색깔 이렇게 두껍게 넣으면 안되지 여기 이음선 이음선은 이게 깜짝 내신 하와이트라는거지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와서 못 붙이니까 근데 못해 이쪽으로 라인을 다 해 뭐 어떻게 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좀 이렇게 땡겨요 여기도 똑같이 하지 말고 여기도 똑같이 하지 말고 머리나와요 아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여긴 좀 굴고 달 안 흘리고 같은거 하지마 여기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 좀 그리고 이제 이 간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서 근데 이제 이거는 화이트가 있어서 좋은데 이상해 여긴 너무 넓어가지고 이상해 여자꺼같고 여자꺼같고 여자꺼에요 첫번째로 멀고린 그 정도 야 이거는 풍성하게 다섯 Goes 여기에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깥에서 아로그 밑에가 넓고 딱 붙어서 조금 더 더 넣는게 이렇게 좀 뜨게 뜨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크게 맞춰서 나중에 이제 회색톤으로 약간 그림자만 넣으면 돼 좋은거야 이것도 똑같이 길어 여기 연필이냐? 이렇게 된거냐? 뒤가 더 긴거냐? 이것도 앞뒤에요 앞뒤 위에 또 있고? 네 희한하네 앞에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뒤도 그래? 네 그런거에요 아 니가 빛이 일로 와서? 아이고 그러면 똑같이 해 저기다 여길 너무 어둡게 하니까 이게 구별이 안되지 그래 안그래? 네 여기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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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